히힛 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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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뭐야 이거 왜 안돼 안녕하세요 뭐야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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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2분 3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여러분 가능해요? 이거 이거 어, 뭐야? 나 픽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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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휴 세인 한번 해봐야겠다 미니언들이 상상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면 죽은데? 이제 Q 쓰면 어그로가 끌려 생각해보니까 똥토루야 완전 뭐하는거지? 에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퀴섭만 보이볼까? 아닌거야 오우야 아 흠 흠 오우 안죽겠는데 오우 뭐야 이거 이겼잖아 이 게임 흠 흠 완전 이제 일을 해내겠다는 마인드인데 아니 뭐야 뭐야 아 아 놓치면 안 나오는데 그거 하지만 하지만 죽어라 하이 센페이 흠흠 땡큐 땡큐 외상 개꿀 흠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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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이거 우리 스즈한테 왜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붕이 뭔가 바뀌었던 걸로 아는데 배치노스에서 뭔가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나네 금붕인가 어 한방 나가네 흠흠 쿨이 줄었다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블린 6랩인데? 어? 나한테 없어 궁극기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아끼고 잡는 각을 갖다고? 기다려봐 나한테 없어 어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응 뭐야? 뭐야? 두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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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아 이거 킹짱블린 때문에 무서워 죽겠네 진짜 아 짧아 T.U. 게이드 아 이가 자꾸 이상하게 나가거리네 갱인데 아 그런데 어? 안 나오는 걸로 스탄 써라 왜 썼냐 멋이 없네 멋이 W를 써서 멋이 없어졌어 어? 뭐야? 와 cd 생겼어? 그 타이밍에? 짱이다 아 짜증나 짓갈래 힌드라 자신감 뭐야 뭔가 뭔가 이쪽 어떻게 이쪽에 있었지? 이거 안 보이나?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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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실드가 엄청 많네요 힝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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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지? 뒤에 정글러 다섯 명 있는 것 같아 힝힝 힝힝 빨리지 마 아이고 친구야 가자 아이고 오지마 자식들아 오지마라 궁인데 이빌린 진짜? 짱그모다 짱그모 죽었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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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 그거 뭐예요? 복인가? 아 축 연타에요? 나 다음판 이빌린으로 간다 으흠 으흠 정글 걸리면 무조건 이빌린이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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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짜 어떻게 깨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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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으 용 으 으 으 으 음 그렇군 잘하면 되겠네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하면 여기까지 땡기면? 치워봐 이거 타 카네 치워봐 다 Xavier 잘anno 이건 seulement 기억나서 이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아 어려워 아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는 머리를 굴려 보자 으흠 아 doğray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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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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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라인 게이브 와우 이겼다 탈반이 좋아 아 라인비가 아이템 추천받아요 아이템 추천받아요 티아맨? 미드는 티아맨이지 이곳을 수호하려고요 아 성타클 탈반 짱쎄 이거 뭐야 어디 피하려고 게임 터졌어 이거 뭐야 공급 너무 느려 옛날 자르반 같지도 않아 와 바텀 뭐야 미쳤어 이거 뭐야 킹 자르반이네 이거 뭐야 사기캐잖아 미드 어떡해 게임 와 바텀 와 바텀 바텀 뭐야 게임 뭐야 이거 곡괭이로 간다 아니 우리 팀 뭐야 또 이기고 있어 심지어 심지어 정글까지 잡았어 아 미드까지 잡았어 아닌가 도움간다 아니 거기서 끝내면 어떡해 아 짜증나네 아 아 아껴 먹으려다가 망했네 나 사이온이 끊길 줄 몰랐어 큐가 끄가 긁 흠 어 라이즈 템 너무 잘 떴는데? 졌다 폭행이 괜히 없나? 라이즈 2피인데? 아니네 잭슨에 아 여기있어 으어어어어어어 안 돼 얘들아 어, 바텀, 어, 탑이었어, 오 좋아 근데 질 수도 있어요, 조합 너무 똥이라 아, 게임이 뭐 그냥 싸운판이야 이거? 그냥 이거 격투 게임이야? 완전 격투 게임이잖아 이거 살려주자 불쌍한데 뭐야 게임 나갈 뻔했잖아 와, 용 진짜 잘 먹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보면서 싸워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잠깐만 이제 우리 유통기한이야 거의 다 되났어요, 동기한 튈 수도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레드모드가 아닌데 제발 빼줘 제발 라이즈 형님 가면 다 죽는다 살려줘 10분 태포 뺐다 떡캐 안되죠 떡캐 안되죠 W 잘못 썼다 수고 죽었다 제발 에헤헤헤 에헤헤헤 이겼다 너무 이거 우리팀 너무 꼬라받는 스타일이라서 진짜 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라이저한테 다 죽을 것 같은데 낮은가면 가자 오데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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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짤어먹어 그냥 이거 억제기다 이거 이건 억제기야 미드무여 미드무여 이거 한타 하고 싶어도 못해 상대팀 잠깐 이거 되는거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털에 두 갠데 여기는 아니 여러분 미안하다 퀴가 안맞았다 아니 아니 거기 포탑이 두 개라서 아 포탑에 하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 이거 그냥 바텀 가고 싶었는데 왠지 괜찮 안 죽었으면 됐어 3명만 죽었으면 됐어 아 포탑 두 갠데 거기 가면 어떻게 해 사실 나도 가긴 했어 저 팀 잭스가 좀 전투를 하고 싶어 하네 1을 여기에 그렇지 평큐 네 시키는대로 하는군 제가 조종했어요 어떻게 되었지 다행을 택하고 싶었어요 동경 Fenel 네 아 네 알겠어요 곳에 아 아 아 그렇지 아 알일을 끌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터져버렸다 미쳤어 우리 좋아 오 미쳤어 이거 와 뭐야 이거 여기 나냐? 왜 나냐고 왜? 이게 게임이냐? 20분 컷 아 나 아이디어 생각나는데 까먹었어 이거 전판땜에 이게 전판때문에 뚜껑 Uh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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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기억났다 어떻게 하냐면 축을 만들고 돌아가고 이거 돌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겹 해보자 대충 느낌은 비슷한데 방금 미래반판 꿀잼이었다. 크크 흠 아, 여기 밑에 아, 저거 있네? 돌멩이? 잠깐만 안되는데 그럼? 위로 돌려야겠는데? 이렇게 돌릴 거거든요? 돌아가나 이거? 안돌아갈 것 같은데? 다 부서지지 이제 자르반은 했으니 자크 해봐야겠다 자크 해봐야겠다 자, 좋아하루 잘 싸우게 생기지 않았어? 미디 자크가 진짜 잘 버텨요 뭐 찍지? 어? 신체 찍어야지 아닌가? 아 갈려다 아 잠깐만 카운터 당했다 아 카운터 당했잖아 어? 이거 찍어야지 아 이거 망했는데 갈려 갈려는 못 잡는데 한타 가야겠다 자크 미스픽인데 이거 아 자크 자크가 점프 띄워도 상대팀 다 피하는데 이거 자크가 점프 띄워도 상대팀 다 피하는데 이거 망한 각인데 망한 각인데 흐흠 흠 그대iamo 카운터 그대면 우리는 볼 수 우리는 그대면 sten 나라 또 이러다 뒤통수 칠려고 이 사람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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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때리냐 아픈 갈리오잖아 아무리 맞아도 피가 안달아요 만화만 버리는 거야 지금 갈리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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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열심히 때리겠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좀 아픈데 근데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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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다 안 죽었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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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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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미드 이겼다 미드 차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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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는 강력했다 미드 차이 오케오케 화났다 화났다 정미도 화났다 미드 차이 으흠 오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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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자크 사기 롤은 팀 게임이다 이런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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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메수고 이 탑 상태가? 왜이렇게 짧아? 어? 뭐지? 방템 뭐 갈까요? 선파 갈까? 태블만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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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정글 잘해 미드 차이 하하 오케이 신발 나왔고 나 왜 이렇게 CS 못 먹니? 2 한번 써봐 진짜 쓰네 어우 태폭 플리즈 아마 이템 뭐 사지? 밤에 BC 가야지 아니다 비사지를 먼저 갈까? 비사지 먼저 가야겠다 정령의 행상 먼저 가고 밤에 BC 가야겠다 아우 탑이 터져서 그래 이거 게임 아 바텀 사기 떨어졌잖아 우리 팀 이케 운송종 사극은 내가 요새 운송종 사격은 으이 포탑이 파괴됐습니다 에잇 보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여하 우수 으아 아담 으아 으아 또 하필 웨가너르야 게임 어떻게 해 또 하필 웨가너르 또 하필 웨가너르 도망가 미니언 파밍 잘 왜 이렇게 돌아다녀 이거 어 이상한거 사줬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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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욕 먹자 나이스 지지마 지지말라고 어 낚였죠? 제대로 낚였죠? 이 아저씨 왜이래 도와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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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설계지 도와주세요 왜 골고루 때리지 왜 골고루 때리는거야 오 오 아 왜 골고루 때려 한놈만 접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음 음 음 아침을 꼭 챙겨 먹는다 고맙습니다 잠시 탑에서 뭐 안될 것 같은데요 되네 안 빼 왜? 어려워 좋은 판단이야 흠흠 한타고만 이긴다 그렇게 물러간 사람 많이 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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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어언 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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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어언 오아 ㄷㄷ 나이스 E 5랩이다 이제 Q 판정이 좀 이상해 챔피언한테 분명 맞췄는데 너무 넓은 것 같아 쓸데없이 비싸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빨리 걸어 버릴래 왕파로 미니언을 어 뭐야 휘었어 Q가 갑자기 진짜 휘었다 이번에 괜찮아 난 잘했어 난 잘했다 제 잘못 아니다 우리 팀 잘못이다 내 잘못 아니다 아니 아 에이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녕 랭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나도 이상하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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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있어 얘들아 아니 내가 이렇게 어그로를 끊었는데 나 누구 없네 여진 여진 구역해 길어 이거 왼쪽으로 템기 나오냐? 안죽죠? 누가 자꾸 핑 찍는 거야 역시 탱크를 하면 안 되는군 딜러를 해야 되는군 게임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열리네 열리면 안 돼 뭔가 좀 이상하더라 그래 이거를 쭉 열면 이거를 쭉 열면 당겨보자 당겨보자 뭐 고정 시켜야 되는데 뭐 대충 이걸 어떻게 돌리냐? 이걸 어떻게 돌리냐? 이렇게 이거를 여기까지만 땡기면 되거든요 뭐 이정도? 일단 대충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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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경기 있었나요? 몰랐네. 온탈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 고정 어떻게 시키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좀 닿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고정 어떻게 시키지? 고정 어떻게 시키지? 난 안 돼? 고기 루시 안 합니다 개막식 대충 봤는데 되게 멋있긴 하더라고요 저 근데 못 봤어요 사실 그 선수들 나오고 소개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무슨 미래에 보여주는 거울인가 그거까지만 보고 안 봤어요 보면서 느낀 게 그 선수들인가 입장할 때 가운데서 춤추고 계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되게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시급 10만원씩 줘야 돼 내가 그때 시급 10만원씩 줘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실수 아 너무나도 커다란 실수였다 아 뭐 어떡해 나 라인전환하고 싶은데 아 종교 때문에 라인도 망했네 계속 빙 찍어가지고 뭐 어쩌라고 아니 라인전 내가 다 버리고 가야돼? 아 뭐해 와 갱킹 점프 안돋냐? 아 답답해 진짜 아 진짜 답답해 이거 이 사람 뭐야 아니 갱으로 봐야지 거기서 라인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아 짜증나네 진짜 못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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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이라도 얌전히 도는건 몰라 미드 망하게 만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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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해 진짜 아 아 이 타이밍에 나오는 정글러가 어딨냐 진짜 아 제발 미니언에 저 굴부치고 와서 놓쳤잖아 뭐야 진짜 아 진짜 완전 반대로 하네 게임을 블루이스고 있어? 아 아 아 아 저게 처치했어요 야! 아이고 흠 아 왜 이렇게 잘 안맞냐 뛰어넘기 좋았고요 잘하는데? 아니 핑 역습 끊지길래 뭔가 했는데 끼가 있었네 이자 이리와 이자 잠시 청약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우, 큰일날뻔 바로 안뛰냐, 스턴인데 뭔가 좀 이 사람 플레이가 이해할 수가 없네 스턴인데 왜 안뛰지? 스턴 2초인데 뭔가 잘하긴 하는데 뭔가 이상해 아유 까비 아유 까비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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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 흠 흠 흠 아 와 아 흠 흠 흠 흠 흠 이거 화면 전환이 안 돼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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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뭐야 왜 딜 안 해 주지 뭐지 흠 흠 흠 흠 흠흠 잘 피하네 아이쿠야 아우야 이건 뭐냐 나 마나가 좀 애매한데 아 나의 실수 흠 흠흠 흠흠흠 와 저기야들 흠흠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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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뭐고 무경이 살아있긴 한데 이제 다 파악했어 아 마이 마이 빗나갔네 오 좋아 아니 의도치 않게 이즈류를 맞춰버렸네 풍탄대만 더 아 까비 음 저기 나냐 또 0.3렙 찍겠다 이번에 0.3렙 찍겠다 이번에 반응이 엄청 빠르다니까요 음 오 바텀 엄청 짧은거 조금 더 지끼를 렙 어 인 voyez 아 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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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나? 곳에 사라져버렸네? 오케이 음 뭐야 이거 땡큐 좀 치워봐 이거 반응이 빠르긴 한데 뭔가 좀 아쉽다 나도 아쉽다 좀 이석이 좀 빠른데? 생각보다 이번 애야말로 먹었다 순간력 이동을 쓴 적이 없네 3부터 유치하들 알겠다 와 바자 왜 이렇게 센 것 같냐 아니 유성 아이고 까비 이걸 못 맞추네 유성이 아 나였으면 맞췄다 스탑 먹이고 W 빠지면은 그때 W를 힐하는 데 도망가는데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왜 맞아 아 아 야 음 자크 잘하네 아니 처음엔 처음엔 좀 뭔가 좀 약간 이 친구 자크형 약간 주사위가 있네 주사위가 에이 드셔도 됩니다 라면 라면은 새벽 1시에 50분에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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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엔 짜파게티는 뭐야? 나의 소중한 시점이 눈Crash 구조물 난 툴 난 안쪽 아름다운 아름다운 고려 빌리 이곳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잠깐만 미리 뭐가 재밌지? 꿀잼 사진 아 이거 너프 됐는데 아 이거 뭐야 못 들어야 돼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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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수가 없는 다리야 어? 이거 좀 낮게 하면 뭔가 지나갈 것 같아 이런식으로 오다가 아니 왜 안 붙어 갑자기 어? 뭐지? 어디서 물어볼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애매한게 이렇게 곡선으로 움직여서 이걸 지을 수가 없네 이걸 지어야겠다 이정도? 됐다 아니 가지 못하네 이제 애매한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러면 너무 일회용 다리야. 다시지요. 위로, 위로 돌려야 되는데, 위로 돌리려면 좀 긴 여정이 있어서 이런식으로 여기서부터 돌려야겠는데, 이렇게? 어? 이 정도면 되겠는데? 가자. 오! 아니... 멋있다. 이거 나중에 스테이지에서 써먹어야지. 뽀삐네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그냥 이거를 여기까지만 끄면 되는데 다시 해보자. 더 끌어야 돼. 여기까지. 문제는 여기까지. 나르는 쉽기 때문에 수확에나 쓰러 갑시다. 아니 뽀삐. 뽀삐이 쉽기 때문에 땡큐 와 무게잉. 와. 아. GG. 혹시 모르니까. 인사 한번 해야겠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아니 이걸 이렇게 해버리네. 갔다 와야 되나? 이거? 어쩔 수 없겠다. 나 여기 다이브 당하겠는데? 3레벨? 3레벨?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 제발 도와줘 아무나 플리즈 나 이거 다이브야 나 죽는다 이거 오마이갓 헬프미 아무나 아니 리신 진짜 아 뭐하냐 리신 진짜 아 정규 차이 너무 심하잖아 플래시까지 빼놨는데 안 죽잖아 이거 뭐지 이거? 게이득인데 더블킬인데? 와우 아 나 총가복 쏴야 돼 이거 게임 이게 뭔데 아 정규 죽기만 해봐라 진짜 진짜 죽기만 해봐라 아니 싸우고 있어 와 그렇지 빼야지 그렇지 빼야지 아 갱원 죽어야지 이거 다 먹었어 이거 이거 갱원에 죽어야 돼 그냥 이미 어쩔 수가 없어 게임이 진짜 다이브 오기만 해봐 이거 진짜 아 철거당한다 아 우리 정글 뭐하냐 라인 사업당했는데 게임 4대5 게임이잖아 아 라인 사업 메타야 이거 완전 경험치 오케이 살았다 살았다 6렙 찍을 수 있다 이제 이제 다이브 안당한다 화염드래곤 먹어서 2댁인데 내가 희생하고 팀에 화염드래곤을 줬어 흠흠 좋아 아 이대로 붙자 그냥 좀 이따가 망해서 라인을 먹어야 돼 어우야 큰일나봐 안당하네 아 랩 무빙이 없어 이 사람 무지카자 이건 이건 죽을 수 밖에 없었어 괜찮아 이득이야 바텀 잡았어 우리 정글 잘 컸어 8렙이야 CS 차이봐 우와 잘한다 잘해 신발 나왔다 가만히 잡아줘 그렇지 8렙 리신이 진리가 있나 탑은 그냥 2대수여도 이기네 아 이게, 이게 이기전 또 타보네 역시 이게 바로 탑라이너의 감이죠 그냥 무빙만 봐도 다 아이스 있죠 이거는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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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 이렇게 친친하냐. 뭐야 타비야? 어? 아닌데? 낚였다. 아 이거 맞았으면 풀 뺀건데. 어이쿠. 날아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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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코 어? 어? 형님 12레벨인데 근데 잦아봤다 어차피 이거 지면 꽤 많아 이거 지면 꽤 많아 박치기 보소 자꾸 뭐 있는 척해 자꾸 무서워 죽겄네 정말 흠흠 어 나 이거 절대 못 이기는데 이템으로 흠 이거 뽀삐 뽀삐 한정 캐릭인데 아 엌 히 으아 힝 힝 힝 힝 힝 힝 힝 왠지 이럴 것 같더라 아 아 나 지금 메가 나른 상태야 지금 아 아니 그럴줄 알고 Q 던지고 갔는데 이걸 악랄한 녀석들 진짜 아직도 있는 거 아냐 혼자잖아 아니 또 퀴를 왜 써요 잘 썼네 스페 뺐네 똑트로 나이스 아니 뭐야 이거 아 짜증나네 오케이 아 몰라 뚫어, 또 있네 진짜 미쳤나 봐 뭐야, 왜 이러고 나와 뭐야 이거 복수다 이녀석아 지금까지의 복수다 이 나쁜 녀석들 나만 죽이다니 밥 먹을 거다 우리는 내가 먹었다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다 안 보내도 죽여버릴 거다 살았지롱 잡았지롱 아 뭐가 문제지? 체력차가 없었어 아 나 이거 아 이거 아 나 이거 찍지 말 걸 이거 왜 찍었냐 40% 이하일 때 피해량 증가했으면 잡았는데 어우 빛의 속도였다 막아 나 으으으으으으음 야 창 막아야 돼 저거 이번엔 여기로 한번 구경을 하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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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포 아 뭐가 문제지? 야 나 왜가 없어, 스플릿 할래 그냥 아 끊었네 아 진짜 빠르다 이거 다 내꺼다 아 음 흠흠 궁 3렙 가겠는데? 아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진짜 양아치 내껀데 아 퓨흠 왜이래? 어떻소냐 나를 아이고 다 틀어버렸다 다 틀어버렸다 아 아 아니 작작해 진짜 아니 이러면 나 게임을 왜 했냐? 이러면 이거 뭐냐 그냥 끝내버리면 어떡해 이러면 이러면 안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순간이동 써야겠다 다 틀어버렸다 내가 여기서 어그로를 끌어야 바론이 안 나간다 아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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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데려와 빨리 친구 데려와 친구 데려와 빨리 친구 어딨어 오케이 디라스는 살려줄게 이거지 이게 참 탑라이너지 뭐지 한번 없다고 가정하고 해볼까 미안하다 아 뭐야 큰일 났다 나 죽을만한데 어 이제 없네 아 아 아 게임 잘하고 있나? 캐리 중 캐리 중이야? 진짜 근데 진짜야 아니야 아니 아까 뭐 곡소리 나가지고 야 이럴거면 게임 왜 했냐 이래가지고 보러왔더니 버스 맞으면서 게임 중 뭐라는 말이냐 미안하지도 아니라 약심도 없냐 내가 캐리했는데 아니 이거 이 게임 진짜 내가 캐리했어 와 이거는 좀 그렇더라 양심도 없냐 와 여러분 제가 캐리했잖아요 이게 탑 탑 바뀌었으면은 상대 탑 이미 20이 떼쓰셨어요 그 다굴 공세 와무브 근데 게임 왜 이러냐 게임 왜 이러냐고 게임 왜 이래 와 게임 왜 이래 돌멩이 한 번 더 간다 한 번 더 간다 왜 이렇게 빨라 저거 미친거 아니야 우르프 모드하네 혼자 양라인 파밍 양라인 파밍 오 왜 이렇게 화났어 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안 죽는다 투하 조금 여기는 버스 막고 있으면서 버스 막고 있으면서 뭐라고 안 돼요 뭐야 왜 졌어 또 싸우고 아 이겼어 제일 먼저 도망간다 팀은 싸우고 있는데 버스 막으면서 뭐냐 이걸 탑이나? 아 들켰다 카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죠? 카밀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하죠? 카밀 한 번 잡아주나? 보여주나? 솔직히 미니나라 이 정도면 잠깐만 아니 친구 너무 많아 카밀 어디있냐 나와라 이 녀석들 살려주실 분 복수자 이 녀석아 아 어 죽었다 어 안죽었네 왜케 쎄 나 스테락이 없어가지고 아니 나 있었나? 없었던거 같기도 하고 있었던거 같기도 하고 나 왜케 갈게 없냐 템이 어 뭐야 이거 가고여 가야겠다 가고여 가야겠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우리 용 진짜 잘 먹었다 와 뭐야 이거 이속 471이네 오 마이 갓 4대 5대 싸우냐 오 마이 갓 아 아 이게 외벽공, 아니 와달라니까요 여러분 아 키트를 밀어줄 수 있었는데 안돼 안돼 잘못된 선택이야 아, 아닌가? 스켜드로 2014년 25년 12월 2월 Kneeling 버스 기사의 맹세는 뭐예요? 아니 3대장이네. 캐리 3대장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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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이어폰을 안 가져와서 큐잡히면 갔다 오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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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바이 왔습니까? 울만입니다. 하얗자 사 사탕합니다. 오 안되네. 음 음.. 흠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와 마누 뭐야 이거 마누대로 되니까 흠 흠 흠 흠 흠 흠 땡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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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패 끄는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흠흠 아, 이해 안 됐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흠흠 저 가족들의 저번에 하고싶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의자님 오랜만입니다. 오늘도 우리 역을 편안하게 품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 이어폰 엉켰어. 잠깐만 아 갱할레 아하 아하 아니 이어폰 어떻게 손이 이렇게 꼬였어. 잠깐만 보잖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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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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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는다고?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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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손 아닌 것 같아 아무리 킴 짜오려도 잡긴 했는데 꼬렌매 어딨나? 세 개만 먹고 하자 혀가 살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 형 마음이 아팠다 시킨 시켜먹고 다시 살 찌우자 아 으 2 2 3 4 4 4 4 4 4 5 5 8 5 10 으흠 낑겨버리기 으흠 뭐 먹죠 의도치 않게 낑겨버렸네 아 치킨값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해 이거 냉기 폭발 아 아 아 아 까비 킹 짜우야 완전 제와드 좀 와 이걸? 아 실수 아 아 나 이거 점? 저 공중에 있는거 끊으려고 했는데 손해돼버렸네 아 아니지 이거 끊으면 인정 뭐야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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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미드 손해 손해 여기서 메꿔야지 아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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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아저씨 아니, 미드가도 되겠는데 이거 왔다리 갔다리인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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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 오 좋아 왠일로 잘하고 있냐 아싸 개꿀 왜 땀 뺏기죠? 수고하셨는데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니?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니?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니? 아 죽었다 아니 흠흠 흠흠 흠 흠흠 흠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못들어오죠 아 왜 끊었어 군 왜 나냐 저거 잘한다 잘한다 우리 팀 나도 우물 춥찬다 아이씨피 흠흠 과연 먹을 수 있을까 바다형 사기 아이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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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흠흠 안 속네 또 왔네 흠흠 흠흠흠 맛있다 맛있다 아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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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흠 흠흠 흠흠흠 흠흠흠 귀찮은데, 여기에 내리자, 그냥. 어, 뭐야. 내리면 안되네. 왜냐면 안되네. 네? 지금 이렇게 머리가 안되네. 이제 머리가 Duane에 도착하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잡을obic지? 마이파들아 이제 우리나봐. 가만히 구매하자. 동일한 업이 있습니다. 포기하자는 제주도야. 이거 지금 가만히 procurar자. 여러분은, 제주도야. 이러면 쓰러지잖아 된다 된다 내려간다 너무 많이 내려갔어 근데 너무 많이 내려갔어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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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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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기? 신발? 수식기? 신발? 수식기? 신발? 흠흠 중간이동 자 이제 알았으니 우르르 일자로 만듭시다 대충 만들자 그냥 괜찮은데 여전히 대충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조금 짧네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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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니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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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왜 고장 났어 얘 으 왜 또 고장 났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자꾸 너가 움직이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휘청거려 갑자기 짭짝이야 이제 짝짝이가 되어버렸어 다시 만들어야지 왜 휘청거리냐 아 뭐야 이거 의자꺼 바뀌어 똑같은데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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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할빈 빌어 베런타인 넙 흠 흠 흠 흠 흠 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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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기 짧은 이들을 할까 아 아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리에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텐데 감사합니다 도시락 맛있으셨나요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락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아 아 여기를 강철로만 되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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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흠흠 세게 간다 흠흠 감사합니다 아 2위 안 찍어, 아니 망했군 흠흠 흠흠 여러분 이즈 Q가 휘는 거 본 적 없으시죠? 제가 이번 판 보여 드릴게요 오 오 큰일 날뻔했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니 마나 다 썼어 이즈큐 다 맞췄는데 템 진짜 개 똑같이 나오네 이거 만화 포즈션 나오면 안되나? 아 깜짝이야 오케이, 골드 100골드 아, 미녀는 못 밀어 아군이 상했으며 만화가 없어 센파이 많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어우 음, 일단은 좀 좋네요 만화 포션 좀 줘라 제발 아, 나 이거 만화 수납할지 안 찍어서 이런건가? 그러네 아, 나 이거 라인조 끝난건데 뭔가 좀 이상하더라 흠흠 아, 만화가 없으니까 게임이 안되잖아 뭐야 이게 잔나마 혼자 열심히 때려 흠흠 흠흠 뭐야 이거 왜 먹어줬어 그냥 때린건데 꼭 앗 3D 게임이었지, 참 음 오 잔나 센거 봐 우와 나랑 잔나랑 싸우면 지겠다 아 공격력이 갑자기 세져서 당황했네 음 키마 키마 아 근접 어 어 가자 흠흠 대포만 먹는다 대포만 놓칠 수 없다 그렇지 흠흠 뭐야 나 마나 넘었는데? 큰일 났다 크흠 흠흠 그렇게는 안 되지 불구니 불구니 가죽 용기 양기할 시간 없으니 오우 꿀 꿀엠이 어딨어 안돼 아 미친 고양이 오우야 여긴가? 아 흠 흠 아 해심미 한방이었는데 아 왜 맞지? 흠 흠 흠 아니 이거 마나 수납 팔찌 안 찍어서 망했어 그냥 써렌이야 이거 마나 수납이 안 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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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모르니 써주자 혹시 모르니까 어 흐흐흠 으흐흠 으흐흠 자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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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가 이상한 데로 가버렸는데 왜 우리가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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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그냥 다 버려버리기 미드 갈래 아 Q가 왜 피워버리냐 또 갑자기 이럴 때 피우지 말라니까 아 스위치했나? Q가 음 아 마나 스노우 파티 아 아니 좀 욕나가잖아 블루 들고 슈팅 게임 했으면 막았는데 음 음 음 음 음 아 음 음 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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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음 음 음 음 아니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니 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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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죠? Q 휘어서 휘어서 들어가는 거 이거 가자 몰라 안 몰라 아 그냥 쳐 이거 몰라 그냥 쳐 음 옥수수 두 개를 바꿨네? 의미가 없는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뭐야 아우 감사합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100 골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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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렉사이가 렉사이가 다이치가 하나 피가 다이치가 하나 다이치가 하나 피가 흐으으으음 아멘 슈가 맞질 않, 맞질 않네 안 맞추기 잘했군 고구마 그렇지 잘 가고 오오 전멸, 오, 아 아 그 형 화나게 하면 안 되는데 빌라디 형 화나는데 빌라디 형 화 많이 났는데 지금 터져버렸다, 화가 나서 오우 오우 전설 음 아야 왜 이렇게 날렵해 이거 야다람쥐 같은 놈 왜 안와 지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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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아니 뭐해 누구랑 팀플레이를 하라고 팀플레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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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팀플레이를 안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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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졌다 뭐 알았다? 당연히 수행이 있겠거니 했는데 한동안 또 경기나 방송을 못 볼 것 같은데 힘내줬으면 좋겠다 작년 한해 고생 많았고 올 한해도 화이팅 하자 많이 사랑한다 이 녀석아 화이팅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흠흠 흠흠 흠 흠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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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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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지 이거지 오늘 흰티는 많이 늘어난 걸 보아 자주 입고 자주 빨래한 흰티이네요. 머리는 오늘 감은 걸로 추정됩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머리 오늘 감았는데 정확하시네요. 아 진짜 천재다. 이렇게 깬 사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깬 거거든요. 1등이 4만 7천 달라네 이건 뭐야 다 이렇게 깼구나 뭐야 천재가 아니었는데 이건 뭐야 아 복잡해 뭐야 이게 음표 같은 게 있네 도로에 두 개야 미쳤나? 도로에 두 개에요 음 흠 딱 보니 그거예요 이 다리를 여기로 옮기라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걸로 맞네 당국자 Ross 음 신청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드잘반인 줄은 몰랐을거야. 야 이거 어렵다.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노프 길이가 안맞는구나. 이렇게 해야겠네. 아닌데? 몰라. 어 뭐야? 자르반 노프 먹었어요? 자르반 노프가 안맞는구나. 아 이거 어떻게 깨 자, 억수바이와 거슬린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다 깰겁니다 이렇게 잘 안내요 이렇게 잘 안내면 쪼개는 열리지 않으면 좀 더 잘 안내면 나는 그냥 멈출 수 있는 것이 너무 좀 더 잘 안내면 저는 좀 더 잘 안내면 조금 더 잘 안내면 좀 더 잘 안내면 나는 좀 더 잘 안내면 저는 좀 더 잘 안내면 이제 그냥 너의 장면을 오우 잘 되네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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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알겠다 흠흠 자막 제공자 모르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음 음 180도까지는 성공했는데 머리를 좀 굴려오자 음 음 음 음 음 이러면 안되네 오 음 음 음 뭐야 이거 금방 깨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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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자꾸 게임을 시작을 못하냐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아래로 내려오게 하려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음 음 음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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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묘하게 바꿔 보자 각도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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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만 올라와보지 저거, 아 어, 어, 어 어, 근데 미묘하게 잠깐 여기 강철을 바꾸면 될 것 같기도 해 될 것 같기도 해, 뭔가 에잇, 쾌해 아,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안되는 거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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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아유 오케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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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빗나갔어 야 맞췄구만 버그 아님? 와 레드 먹고 바텀 다이브는 뭐야 어디 가냐 저거 튼튼하네 아 진짜 아 진짜 1, 2, 2 아 아 내가 이럴 줄 알고 미리 뛰었지 GG 뭐야 이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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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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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보였는데 방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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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디 뭐 아 좋은데 이거 감사합니다 이 친구 집 안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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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흠 섬탈 못 쳤다 아, 이게 왜다? 아, 망했다. 몇 명이야 이거 두 명 죽었는데? 어디 보냐? 어이코 세 명 죽었네 리신 있을까 봐 안 잡았는데 어이코 아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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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eing 핳 핳 핳 핳 핳 핳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랜턴 랜턴 와우 랜턴 정말 잘 준다. 하하하하 이건 뭐 랜턴 에이 랜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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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랜턴 자르반이 와드를 안해줘 없구나 어 뭐야 이거 시야 점수야? 오 못먹어 가자 오 오 아 아니 뭐야 가자 그냥 힐 이겼다 이겼다 먹어줘 먹어줘 뭐야 안 써네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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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타는 척 오 오 쳤어? 옛날 조회였으면 잡았다 아 랜턴 안줄 것 같아 이거 아 랜턴 저렇게 죽으면 어떡해 나 여기 들어가다 죽으면 어떡할라고 쓰레쉬 와드 없어? 힘이 깜깜하냐 하하하하 자 내 냄새를 느껴라 랜턴 아 아 폭타고 힘드네 네 오야 데미지 나 뭐했다고 이렇게 개피가 되냐 뭐야? 엥? 흠 오 오 이겼다 다 잡았다 5분 다 잡았는데 우리 이븐이 까비 아깝소 화학통 저 캠프에 어? 어?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된다고? 안 보여 아 리셋 됐겠다 아 아니네 아 아 아 먹혔다 안 먹었네 어 아 아 음 아 으 으 으 으 똑같은 거 또 맞겠어?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2K 나 죽은 것 같은데 도발 맞았다 있었지만 죽었다 와 이거 쳐? 난 어디로 가야하나 아이쿠 안 맞네 악 악 괜찮은데? 자르반이 오케이 오케이 도망 아 끝나냐? 어 뭐야 이 사람 이 사람들 뭐야 바로 안 가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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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풀로 리븐이 가져왔어 아 이게 뭐야 다르바이 왜 스틸 안가냐 스틸 좀 파죠 저거 아따리 아따리야 그냥 뭐야 좋지 다 맞아줘, 다 맞아줄라고 저러는 거 봐 뭐야, 다 뒷가는 거야 뭔 앤턴이야 이거 앤턴 그냥 풀타임마다 쓰는 거구나 아니 남한테는 저렇게 랜턴 줄 줄 아는데 왜 나한테는 랜턴 이상하게 주냐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겠다 어 어 흠흠 와 3C 무빙 와 짱이다 아니 갱플 왜 이렇게 세졌어 저거 뭐야 갱플 미쳤잖아 지금 아니 갱플 그냥 갱플 그냥 90분 게임에서 왔어 뭐 18,000원이나 물었냐 템고 gaz 위 하 신 Horam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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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뭐야? 오! 오! 그래서 오! 네. 그러다om hygiene uma 그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제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책은 책장에 있습니다. 책장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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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장에 진짜 모르겠다 이건 아아 내가 볼 때 한 20분은 앉아서 생각해야 돼 갤라멘 아니 또 이 장면이네 또 이 장면이야 뭐든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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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블루킹이네 강타가 없군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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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내 마리밖에 안 벌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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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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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나 남았어? 2개나 남았어? 저만 걸고 싶어 걸었다 아 좀 이거 이렇게 좀 오지 마라 텔레포트 나와라 텔레포트 아 여기 안 나오네 에이 운빨 게임 일단 다이따 괜찮다 아니 이거 뭐야 아 이건 예상 못했다 반전의 반전의 반전이네 이건 예상 못했다 반전이네 반전이 반전이네 반전이 반전이네 오오 반격 아이디가 좀 불순하네 아니 툭툭 타임이 왜 이렇게 기냐 뭐야 오우야 아니 거기서 왜 금이 되버리냐 나 이거 언제 쓰냐 이거 좀 치열하네 이쪽 싸움이 온다 점프 왜 쓰는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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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냐 조직에 조직에 어디 갔냐 원래 3번에 조직에 있었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혹시 모르는 타자 아 맞았으면 아 아 아 아 아 집중하시오 오호호 뭐야 이거 용맹하네 블루나 줘 어디 미드라이너 많았는데 블루나 줘 빨리 위로 터져가지고 으흠 아니 탑라이너가 미드를 먹는게 말이 됩니까 이거 착한 탑라이너네 이거 보세요 이거 텔레포트가 들어있는 풍선이었어 이거 탑 2대1로 뛰고 있는거야? 오케이 디나이 아까 싸이온이 3마리 준거 그대로 줬습니다 3마리 감히 오므먹기 뭐야 아니 소득이다 와 세상에 했었나? 본거 맞았다 아 나 유치화 먹고 먼저 썼어야 되는데 영어 와 오 이케 아 아 아 아 야 늑대 비켜 아니 미친 늑대 진짜 울프 아 아 울프 때문에 망했어 이거 아 아 울프 아 해프 미이 해프 미이 해프 미이 아 해프 패밀리 오우 뭐야 어 오우 아 아 제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뒤로 갈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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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니 이거 그거 아니 아무도 와드를 안 했어? 바르네? 미녀먹는데 열중하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팀이야 이거를 상대팀 다 바로 뛰고 있는데 아무도 와드를 안 했다고? 알겠어 모를 수도 있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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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평화가 함께하시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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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 뺐다 이얼 끝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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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흠 우리 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아... 힘들다 힘들다 아... 자 아무것도 할 줄은 않는군 으악 으악 흠 제발 서렌 좀 하르마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불이 터렉스 야 아아아아아 이데요 이데요 흐흠 유암 comb 희망 콩 영어 영어 그리 전맛 흠 흔들리 imperak 할아버지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팀이 뭐 그냥 한타를 할 생각이 없는데 이건 뭐냐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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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거 어떡하냐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어렵다 여기 진짜 어렵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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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나는 에잇쾌 에잇쾌 어 어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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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아 아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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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 맞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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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쌍제타입 흠 흠 거기로 가면 뭐야 잠깐만 이건 안되겠다 야 바텀차이 뭐야 이거 미드 밀리겠는데 아리타 왜 바텀에 있냐 4킬이네 5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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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라 까비 신발 만들어서 어쩌겠네 5킬이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5킬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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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킬이네 1킬이네 실효이네 4킬이네 이루어져 그렇지 흠흠 음 굳이 그걸 잡아야겠니? 평타 5대로 잡아야 되는데 저는 상 deix는 구매했는데 오히려 모여는데 5raps 이렇게 또 이거야? 와 어디까지 와 이거 뭐야 이거? 똑같은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흠흠 흠 공이라도 왜 잤어? 이런 게임 안한다 안한다 흠 흠흠 거기서 싸우면 안 돼 얘들아 못먹으면 게임 안한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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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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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흠흠 어우 아파라 야 뭐야 무빙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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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진 어떡하냐 이거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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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가자 쟤네 저 상태로 대체하고 있어 테이프 모른다 상대 뭐야 박치기로 했어 룸바 룸바 가자 망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가자 아 아파 나이스 지수공에 뺏긴다 근데 문제는 좋아 수고인 녀석아 얘도 잡다 미안해 들어가 들어가 진 들어가 이거 왜 이렇게 만지고 갔어 와 나이스 그 공캐 아 미안하다 오우 어디가 수고는 반칙이잖아 수고는 반칙이잖아 .\par hero 고맙습니다 davy 아니 자신감 멈추네 먹기 힘들어 보인다 아이스타 저거 비 막아놓고 와 아저씨.. 아저씨.. 그.. 멈추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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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 와 다 먹네 어디야? 아 깼지? 어떡하지? 음 오우야 뿅 하나, 어 아니 우리 팀 뭐야 왜 다 죽었어 다 잡는 거였는데 한 명만 살아있었으면 끝나냐? 끝나면 재밌겠다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우리가 간다는 거였어? 무엇이야 무엇이야 이거 어 구조 좋아 16레벨 아 뭐야 좋아 빠르다 어 어 나왔다 내가 먹었지 아까 아 죽을bat 아 수고니까 뭐야 안잡아? 모르겠다, 우원 흠흠 이럴 줄 알았다 킨거야 아 아무튼 살았어 아니 안되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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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대목인거야 와우 아무튼 이겼습니다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여긴 진짜 벗길 것 같애 싸인 안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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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야 어떻게 깨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다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플레이 레브랑 디스 시즌 레블랑 안합니다 노르블랑 땡큐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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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안합니다 이 다음에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야되요 이렇게 다리를 이 모양에서 이렇게 만들어야되요 다리 위로 지나가게 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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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막히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배 위로 배 위로 배 위로 배 위로 지구 츄 비 카타리나 해봅시다 이렇게 만들고 이 정도 모양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가형 저가형 도로 에휴 피지 안합니다 피지 안해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고 만들기 전에 잘 보세요 왜 이래? 이게 왜 마이너스 30다? 이 정도 해서 이쪽 도로 까지 열리게 하면 돼요 아, 뭐야? 아, 이거 라이브 아, 이거 라이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침 내릴라 했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음 야 버려 아 어차피 죽이였는데 좀 가라그래 이게 안 맞아? 부부다 왜 이렇게 많아가 맞나 했는데 도라닉이 형 하지마라 읍 흠 흠 해포 어 좋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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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음 아 아 으 미드게임으로 와버렸네 카소리 아 자꾸 Q 이상하게 쓰네 어 뭐야 나 테프 아니네? 망했다 빨리 먹고 집 가야겠다 이거 까매, 아니 음 와 라칸 기저귀 데뷔 아니다 어 뭐야 아 흠흠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뭐야 아 아 아니 누가 초시계 3번 해놨어 아 내 무실약 어디갔어 흠흠 괜찮아 초시계 필요없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게 흠 쥠 쉠 엣 휠 제대로 해야겠군 이제 제대로 갑니다 뭔데 저가지 어 휴대기에서 노멀인데 흐떡큐 어 아 락카님 왜 여기도 나와 흠 좁잖아 흠 뭐야 어 없어요? 흠흠 왜 이렇게 느리냐 나는 오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칸이 왜 여기 있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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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이나 난이 하나 남았는데 나이스 아니 ㄷㄷ 왜 안되냐? 죽어라 녀석 죽어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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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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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힌 힝힌 힝힝 으아 금 깼다 흠 흠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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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아 나와 이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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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걸 강탈을 써버리네 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캣트 잘 끈다 오 오 저게 윗팀이 많아 야망이 있네 혼자서 1대5를 하고 싶어 하네 죽어라 괴물 녀석들 뭐야 진짜 죽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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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겠는데? 느낌이 못 잡은 것 같아 끝자루 잡기? 오오 어이구 이득이야? 나이스, 더블캐, 트리프캐 룸바다 이거 강사가 없는데 야 너 좀 안 돼 턴 두번 오케이 미쳤다 세조화자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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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으면 다 죽었다 이거 어? 어? 한 번에 못 맞이해 비교해 오호호 깔끔하네 다 피 붙어야되는데 옆에서 블라디를 육타 쏘고 있는데 그냥 할게 흠 흠 흠 어 시간 잘 끄는데? 발음 맞겠다 좋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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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 팀 여기 있는 거 까먹었나 보다 가고 있으면 누가 죽었어 야망이 있네 역시 음 야 뭐냐 이거 낙평공이 왜 있냐 잘렸는데 우리 팀 낙평공을 안 쓰고 어떻게 잘랐지? 응? 삽들은 낙평공이 히힣힣 아싸 힐했다 아니 미동자 트리플키도 하는데 우리 좀 뭐하냐 나 이거 너무너무 죽어 일라디한테 나 안 넘으면 못 먹는데? 너무를 못 먹어 아싸 뭐야? 짱 세다 왜 이렇게 보여지나? 오오 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떡해 아 문제는 이걸 디제이 할 수가 없네 로프로 해볼까? 안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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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냐 이거 일단 해볼래 감사합니다 어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이거 왜 안되지 으흠 이렇게 해야 되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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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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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 으 으 미니언 생산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얘들아 사투를 하고 있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미니 generic 미니언들이 재pet完 공굴조에 피엠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들이 다 났습니다 ㄷㄷ ㅇㅇ 스타벗이 음 상여가 항상 응원한다 MSI 가자 이 아저씨 뭐해 감사합니다 이 아저씨 뭐야 뭐야 높은가 본데요 높은가 본데요 이 아저씨는 여기가 좀 도착할 수 있다 흠흠 아이고 아이고 이데일로 소키도 와버렸네? 그럴 수 있지 어허 그럴 수 있지 흠 흠 아 뭐야 이 세상에 계속 깨우있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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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흠 흠 흠 흠 흠 흠 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살려줄게 죽겠다 아 미안하다 상대도 못 깼네 흠 흠 흠 흠 흠 흠 아싸 블록 에이드 거기서 안될거 같은데 뭐야 뭐야 이거 왜 저 스캡 오르나 왜 저 스캡 오르나 이길만한데 5명 응 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4대1로, 4대2로 쓸, 한 명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미드도 3대1로 안 죽어야 되지 오 소화 따라서 병사가 말을 안 듣네 어우 원가리 3마리 먹어도 제일 정글러인데 모두가 아 정답 말을 좀 안 듣네 오늘 뭐야 이거 느려진다 뭐야 이거 블루 좀 줘 계속 이로 가 안 된다 들어가시고요 야 이제야 나는 와 느려진다 와 이거 뭐야 아니 봐봐 뭐하나 못 갔다 어흥 음, 제대로 하면 이기겠는데 어, 이기는데? 뚝배기, 어 당했다 이겼어 게임 야, 졌어 소리네, 이거 안 해 숨가면 못 이긴다, 이거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이기는데 파워 이메지 오랜 사이도 비켜 아, 이기는데 아, 이기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친 탐캐치 아니야 이거 이겼다 우리 팀 파이팅 우리 팀 파이팅 퓨 아니 타구 쓰는 거 맞지? 봉사 미친 탐캐치 왔다 도망가자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타구는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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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플은 화역통이 깨지면 멘탈이 나간다 거의 킬 당거나 다름없어요 지금 보세요 화역통 스노볼이에요 이게 야 다 잡았다 저 팀 무조건 사으러 갈 거거든요 이거 미친 탐캐치 때문에 버려진다 와 와 저기 시즌번 이니시 잉플랭크가 있네 타이밍이다 어느 판타입니다 최소 3표는 나오거든요 제 계획은 여기서 지금 3표가 나와야지 바로 먹히고 나서 4표째가 나올텐데 오케이 바론 어 먹히나 하고 있을텐데 먹히면 바로 4표 되거든요 이거 못 잡으면 4표다 진짜 음 음 음 음 아군이 다녀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량 올리자 개굴 아 오 나사스 뭐야 킹사스 어 뭐야 창이 탐켄치 배를 관통했다 죽어라 이드 어 어 어 이드 11렙이야 왜 놀수있기 탁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요 게임이 어이가 없다 아니 궁이 왜 아 아 민사 말을 안되네 오늘 오 오 3차는 4차는 2차는 1차는 뭐야? 우기다! 우기 같기도 해요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아 어 어? 이리 와는 게 아니라.. 아니.. 와..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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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요 잘가네 베이커은 귀엽다 감사합니다 다리 게임은 언제 갈아타나요? 도시가 그리울 지경입니다 거의 다 깼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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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ichtig 안합니다 짠 아.. 아들.. 야.. 희자야 탄아! 그렇지 않지? 탄아! 오케이! 마냥 희림 하이 마냥.. 봅시다! 오케이! 이거는.. 아.. 뭐.. 30분간 위치한 항공이 . . . . . . . . 갈령 이쁘럼 여기로 간지 야옹 이쁘게 하겠지 1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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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도우네 야, 천천천천 앞이 팀 팀 도와 드릴게요 도와 드릴게요 도와 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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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왜 이렇게 돼? 이거 왜 이렇게 해? 아 뭐해? 아 이거 왜 이렇게 돼? 아 이거 이렇게 되나? 아 이게 이렇게 되나? 아 이게? 아 이게? 뭐지? 아... 아... 방문형 가고 싶다 마지막에 아직은 복잡하게 바닥에 어휴 오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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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큰일 났다. 아, 둘 다 다 먹으려고. 아, 입맛 너무... 너무 어렵잖아. 수학적으로 가자. 과다리에서 Uhr 꾹꾹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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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기가 силь gid looks 제대로 뺀에 찍어볼수 있죠? 웬라운볼 웬라운볼 보컬 1, 2, 2, 3 오케이 오케이 하나 이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미니언 3순위까지 3초로 출발했습니다. 야야야.. 스포츠가 안 잡지 않아? 간다 간다 간다! 못 잡는다. 제발.. 제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또 한개 다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또 한개 다 나와라.. 나와라.. 저.. 절대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가 나와라.. 아 으아 아.. 수기가 무서워 미니언이 때려가지고 아 자꾸 C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미니언이 도대체 여기 있네 맞아 Q 까비 돈이나 먹어야지 흠 아 목을 안 밀고 와 이걸 프리징 해주네 상대팀을 오이 갓 아 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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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다운 거 같은데 1, 2, 3, 4 지금 이거 2주 많이 나온 거 안 할 거 같아 아, 와크 나와 답 어떡하냐 아우 초시계 없네 아 안탈래 경 흠 pleas 뭐 뭔데 으 і 229 refuses 93 아 아 1,2,2 이게 어디야 응 자리 한번 보여 야 긴강 진짜 소금 맞네 어? 왜 그러는 거야? 아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배고있니? 이 정도는 유증이라서 어? 오케이 아 근데 아쉽다 이거 아 아 아 캠핑 찍어주다가 씨 아 그만 가 뭐해 와들루잉 캠핑 형 많이 찍었는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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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의도치 않게 암흑시 하러 가서 궁을 집었네 오 뭐야 으흠 와 불러먹고 잘커라 까닉스 에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ㅋㅋ 아니 이거 배틀 껴야돼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 오 배틀 껴야돼 배틀 껴야돼 배틀 껴야돼 아우 배틀 껴야돼 배틀 껴야돼 배틀 껴야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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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틀 껴야돼 배틀 껴야돼 배티J 배틀 껴야돼 배틀 껴야돼 산 거니 산 걸어 스프레스 히힛 오우 사다리 예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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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아 아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안 되는 거 알았다 이건 отмет 뱀뱀뱀뱀뱀 야 전혀서 소지하우스 이게 탈툰 지금 돌아왔나 그래 아 이거 좋았다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야 나 살려구니까 살려구니까 빼야돼 무조건 빼 너한테 나한테 좀 하운기야 하운기야 와 탱탱 아니 남지않아요 네 남지않아요 네 남지않아요 제가 한번 홈쇼 오늘 드려야 돼요? 아하? 이구? 그냥 이구? 아 이구로 가자 이구로 하하하 하하하 아 아 그 1. 2. 2. 3. 3. 4. 4. 5. 5. 5. 5. 5. 5. 탭 없지? 이거 아 죽었다 아 너무 이상하게 썼다 아 뭐야 안 보였는데 음 음 이거에 돌아간다고? 굳이 플래시? 뭐지? 막상됐어 음 보영보역이 뜰 아 이거 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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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면 이번엔 돌가요 한번? 야 이거 야 볼게요 이번에 어디가냐? 어 어디가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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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혹시모린이가 지금 아니 아니 음 아 흠흠흠 흠흠흠 근데 흠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아아 오! 아이고 아 미쳐날뛰고 있습니다 어디세요 아니 이거 와달라니까요 오오오 쿠키리아 갑자기 중간에 적당한 기술을 중간에 적당한 기술을 중간에 적당한 기술을 오가 뭐야 잡아줘 뭐야 에코 못 봤어 이 사람도? 응 응 응 응 뭐야, 이게 나아. 어? 이 형태네? 순서대로 깨자. 이 형태네? 이 형태네? 아, 잠시만 못 자. 아, 하는 거 raval. sideline, was there? 아, 추워. bineline, 이거 확인하고 줘야 될 거 같아. aal entrar 아, 오, 있다! 어, 여기, 여기, where, 여기! 아, 이 정도.. 오.. 오 야 이거 캐텔 캐텔 왜 안 봐? 아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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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못 파악해야 할 것 같아 바로 못 파악해야 할 것 같아 아쉽어 아쉽어 아쉬웠다 내가 이렇게 아쉬웠다 뭐 이게 뭐지? 아쉽어 열심히 해볼게요 아쉽어 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뭐야? 좋아 아 이게 1자가 되어야 되죠 틈에 왕 señora 1cm 2cm 아 이거 LCK 1K에 방금 가볍네 아 보자 스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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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떡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우리 팀 똑같아.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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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솔직히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이것도 좀 아니지 않냐? 아 진짜 나 뭐냐? 이번 몸만 죽어버렸네 아 어디갔냐? 어디갔냐? 아 뭐야 근데? 어디갔냐? 어디갔냐? 모르겠다 어디갔냐? 오 은폐 은폐 기술 좋다 와 티모 갱킹 봐 와 역갱 당했죠? 아 아 아 아 다 죽었죠? 오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뱃뱃뱃 막아야 되는데 잠수네 한 명이 막아야 되는데 와우 데미지 막아야되는데 잠수네 흠 흠 쟤 왜 또 4킬이냐 아 하하하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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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망했어 이게 게임이냐? 흠 흠 흠 흠 흠 이런 사람들 왜 정지 안 당해요? 흠 잠수 게이머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정지 당한 사람은 한 명을 못 봤어요 어? 안아야… 안아! 안아야 돼! 안아야 돼… 아? LAUREN 축구가 잘 지나도 못했네요 어? 만! ounded! inm! 수! 이틈! 타! into! 죽겠다 일부러 장수 타다가 정지 안 먹으려고 움직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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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어 이 친구 아... 신호등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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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흠 누가 탔어? 누가 탔어? 아씨 어 등 가려운 타이밍에 갑자기 뛰어버리네 좀 가려운데 유연성이 없어서 못 끌겠다 음흠 음흠 간다 간다 뭐야 아 이거 안 넣었네 뭐야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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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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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안 돼 어떻게 왜 으악 이 야 숙소 형 음.. 음.. 안 죽여! 아아.. 아아아아.. 빈 거 일단 시승바로 할 수 있어 선타인가 뭐하고 선타인가 뭐하고 선타인가 이러면 역전할 만한 바론이 파이팅하고 어딨는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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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탁 파이팅 파이팅 차잔 오우 까비 나 꼈어 나 왜 안나와져? 나 지금 클릭 뒷꿀 끊는데? 오우 무게임 아니 켄티가 날 안 뱉어줘 나가고 싶은데 안 잡았어 와 뭐야 데미지 참나 뭐야 소름하고 갈뻔했네 보여주나? 아우야 아우야 아 아 아 아 야 잘 쳤어 싸웠으면 됐지 귀여워 하하 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야 그 왜 또 차버리냐 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 으 으 으 으 흠 흠 흠 흠 흠 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흠 흠 흠 흠 2. 2. 3. 3. 5. 5. 5. 6. 6. 7. 7. 9. 1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해놓은 거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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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ческая 하는 blowing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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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랩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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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탑 잘하는데?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 없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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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레드 리셋시켰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굴려! 으흠 아.. 수령 안들어갑니다 와 이때 SD 모노도 유리죠 FTR래는데 FTR래요 아 이게 아 타이밍 까비 힐러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아 점프 실수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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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터뜨려 와우 창 아이고 황관이 달리 황관이 달리 황관이 달리 흠 이게 나냐고 걸려! 아니 안 봐주냐? 어디서 발개를 해 아 히힛 아래로 가자, 보람 끼고 가자 없는데? 망한 것 같은데? 아 왜 이렇게 안맞아 창 야 이루 맞아 이루 맞아 야 점플력해 야 점플력해 야 레이콜완 안 싸줘 왜 안 싸워 야 이거 뭐야 야 야 아니 야 왕님은 그래서 어디야? 거짓말 야 이 게임 길이 없다 으흐흠 아이고 아까워라 아이고 얻은 ,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우리 혀 화이팅 언제나 응원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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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겠는데? 쎄겠지? 이거 아닌데 아니 신템 뭐야 진짜 오이니 장면 갑옷 한쪽 2초 한쪽 2초 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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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냐? 맞긴한데 이거 진짜 아니 궁이 있네 기르겠다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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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하긴 했다 상관없어 여기냐? 이내리까지 그래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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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불리 말해 바로 갈게 야! 야! 내가 다른게 내가 여기 여기냐? 고마웅 어? 이거 어떻게 했지? 뇌정지 왔는데, 지금 감사합니다 어?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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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잘하면 깨겠는데 잠깐만 경사를 조금 낮추면 부서지네 아니 얘를 어떻게 여기로 보내냐고 도로도 없는데 야 어떻게 할라 했냐 이거 어떻게 할라 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피넛 생일이요? 관심 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야. 분명히 먹힌다. 뭐야. 이거야. 싫었다. 싫었다. 와. 뭘. 뭐라 했어? 뭐라 했어? 아니 뭐라 했어? 아니 뭐라 했어? 뭐. 뭐. 버그인가? 아 몰라 감사합니다 하이 페이커 지아 유앤드 아이 러브 유 땡큐 땡큐 오늘의 흰티는 목이 덜 늘어난 것으로 보아 5회 이하로 입은 흰티이다 저는 이상혁씨의 흰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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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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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렇죠 신 제발 아 아 내발랬어 아 버그 맞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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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뭐야 안 맞았나? 음 빨리 봐봐 맞네 거룩 빼면 되겠는데 이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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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우리 벽이 짤렸다 아 자리 다 짤렸다 가만히 가 감사합니다 안되네 공후퉁 어 살았다 한마리 뭐야 아 아 아니 무서우면 아 그니까 더는 좀 더 긴장하는 생각도 되는데 가 영어는 진짜 바로 퇴포 단축하고 끊기 산테스로 바텀 와 환상적인 팀 뭐야 저 퇴포는 아 저거 삭제해야됨 솔직히 퇴포 삭제해야되요 밸런스를 너무 깨뜨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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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관이 아니 공홍총 왜 이렇게 CS 못 먹냐 자 나이스 와우 뭐야 이거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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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블러브러브러브러브러브러브러브러블러브 땡큐 이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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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거야? 음 테이커 센빠이 제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길게 보고 지치지 마세요 화이팅 매일 큐아이팅요 아 감사합니다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흠흠 전날 쓰네 이건 뭐야 아우 아깝다 고울라 그냥 들어가자 나 세전이 잡으러 갈래 어디갔어 없네 아싸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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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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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ый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정킹 타면 어떡해요? 아니 미안하다 갈게 아니 그걸 왜 카딕스가 타 어우 어? 보여주나? 다 잡았다 저 팀이 약한 애들밖에 없어 강한 애 왔다 못 봐주겠다 야 얘 재킹 사마자 나도 다 알아 야 잡아 잡아 바로 나이 대학자 아 아 아 야 카리스마 마이 카리스마 아 아니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아 2개인데 3개인데 그니까 타이트 타이트 회사 한 번 보여 심기지 않게 제발 배치 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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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쉽고 ㅇㅂ ㅇㅂ 빠져라 몬테이프야 오마이갓 뭐하는 챔피언이야 이거 잠깐만 걔는 단단한데 뭐야 오케이 타밀어도 되겠다 복구했다 안가도 되겠군이었는데 초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버렸네? 안가도 되겠군이었는데 초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버렸네? 파악을 접을 쳐주겠습니다 야 이거 타워 물받아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 뭐야? 뭐야? 미안하다 와 뭐하는 챔피언이야 피해 죽어요 피해 죽어요 아 이거 되냐? 잘 피하면 되겠네 근데 조이 스킬을 나 침북 걸었거든 잘 피해봐 난 모른다 알아서 빼고 살리러 갔어 잘 마는데 갈게 갈게 조이 스킬을 조이 스킬을 잘 패했나보네 조이 스킬을 잘 패했나보네 조이 스킬을 잘 패했나보네 야 안 좋아 빨리 도와줘 포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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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떨 뭐 도와줘 아 나도 카직스 해야겠다 이거 아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왜 그래 여기가 왜 안풀리지 분명 풀었는데 이거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아 비유 야 대중 대중 빈과 줘야 돼 빈과 줘야 돼 못 붙어 빈과 줘 빈과 줘 에브리데이 파이팅 땡큐 왠지 이걸로 될 것 같아 안풀리 된다 아니 왜 안 풀리냐고 감사합니다 어? 아서가 풀린건가? 위가 안풀렸나? 위가 안풀린거 같아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 그런거였어 아.. ... 야, 눈물! 눈물! 아니, 이게? 아니, 이거 좀 움직이는 거... 아아... 아, 이거... 아니... 아니, 이거 뭐야? 잡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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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바할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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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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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아... 아 무거워서 그런 거 뭐야? 이거 없어졌네? 이거 없은 적 없는데? 임대 가자 아 대킴 아 이거 안 속네 아 감사합니다 술 마신 척 한 거 같아요 컨셉이야 컨셉 아니 뭔데 이거? 짜증나네 마을밖에 안 맞아 무슨 저 파란색 거슬리 아 하얀색 거슬리네 저거 실망이야 실망이야 안 없는데? 대신 진짜렁 나 나 진짜렁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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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쓰지마 이제, 아니 총탐차 쓰면 나오는데 이거 아닌데 아유 나 니달리한테 죽는데, 죽을래 그냥 잘하네, 근데 못 잡을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게임 힘드네 희망적인데 이건 가쥬 가쥬 야 마오카이가 죽을 생각은 안하네 가쥬 어? 야 야 이즈 잡아 어 야 야 박박쌌다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으음 짜증같아 가벼이 내가 거기 있다 했는데 왜 이런거 아니 누가 안들어와서 우리 대치함에 이겼어 우리 이겼다 우리 이겼다 이겼다 아니 야 야 야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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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고수인데 주식에 있잖아 너무 늦었어 뿅 아 까비 뭐야 이거 그렇게 하면은 아니 아 쟤 멋있었다 아 이 난리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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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했을걸 아 아 일단 뛰자 일단 뛰고 가는거야 안가 안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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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아니 썼잖아 나 일부러 잡으려고 했는데 정글 너무 말렸는데 우리 정글 30개 CS 아 으 으 흠흠 여긴가? 힘들다 게임이 아 아 아 절로 갔네 아 안괜찮다 화평불로 아 안괜찮아 안괜찮아 뭐해? 그거 먹고 있으면 어떡해 갑자기야 왜 이렇게 보수야 이거 공급기 각도가 매서운데 1면중이 빛나가면 무빙으로 피하려고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오네 힐러 힐러 어 아 回 Shh If any Any 아니 존려드리 uh 강 사먹고 싶은데 아 E 잘못 썼어 아 E 잘못 썼어 아 흠 이속 아 이속이 신발 신발 찍었네 신발이 2티어라서 피해줬구나 원래는 맞는 각도였거든요 강타까지 바로 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태포가 많냐 올해는 뭐야 피해 두 번 바꾼다 아싸 추가 400원 300원인가 아니 또 왔어? 또 왔어? 아우와 안돼 그냥 빼 제발 오케이 플래시 다 뺐어 흠흠흠 흠흠 암흠흠 아우 아우 대단해 오른이 있다니 라지 서포트야? 싸우리네 여기 존재감이 없지 안올라 언제 오르는거야? 집중해서 할게요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데? 좋은데? 뭐야? 아이고 어? 잡았어 코르키 와우 우리 라이즈 나이스 어떻게 잡았대? 노플래시였나? 노플래시였나 보네 흠흠 어 이거 피하네 맞아줘 까비 오 고수 오 고수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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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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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미겠다고? 아 안보여 아 잘 피해 잘 피해 벌어 그냥 미드 여기도 킬 여기도 킬인가? 왜 그래 왜 그래 나한테 라이즈 왜 이렇게 화났어 킬 뒤껍었네 하아 흠 하아 흠 gon 아 1, 2, 3, 2, 1 오 까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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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단단해 근데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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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오케이 라이즈 파티 아 이겨 이겨 자르반이 이겨 자르반이 이겨 이거 2대1 이겨 이거 아냐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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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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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내가 소금을 못했다 스킬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좀 깨줘 아 몰라 으아 으응 빼자 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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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스펠 1번도 안받았어 지금까지 아 흠흠 불쌍하다 라이드 뭐야 뭐야 이거 라이드 킹왕 라이드네 보여주나? 어? 오 뭐야 이거 좋았어 가나? 문이 형 왜 나와 갑자기 오른쪽 왼쪽 아니 왜 깨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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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 이쮹왕 모자 사랑 무 지금 너무 아.. 이거 이건 전바야? 네.. 어.. 아.. 박수는 어디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빨리 안줘.. 빨리 안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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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이 스테이지는 좀 어려운거지 진짜로 아.. 어떻게 올리지? 어? 어? 이렇게 해보자 이럴수야 이럴수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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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기 연기 지지대가 없구나 지지대가 없을 것 같다 필요없어 땀으로 하자 음식 안내려 들어올려, 들어올려, 들어올려 아, 요거네 이 친구네, 이 친구 아, 왜 그런거였네 이 친구가 있었네 지금까지 알겠어 이 친구가, 아, 이 친구를 못봤네 다시 그러니까 왜 왜 못들어올리냐 했네 케이블로 하자 케이블로 하면 들어주자 페이크로 조이에게 귀여워 뭐가 문젠데? 어? 어? 드디어 이게 내가 생각하던 그림인데 좀만 더 들어 올려주면 좋겠다 근데 이건 의미가 없네 앞으로 당기는 뒤로 당기는 의미 있네 좋아좋아좋아 자 이거를 깨는 일만 남았어 여기에 연결하겠습니다 완벽해 감사합니다 마스터야 진짜 왜 그러지 너무 타이트한가 아니 형이 왜 거기서 아니 이거 2번이 아니라 1번이 돼야지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 좋아 어 잠깐 이거 타이트해도 상관없잖아 좋은데? 아 아 이거 들어 올려면 그냥 깨는 거거든요 1대에 뭐가 좀 있지 요즘 아 아 아 아 아 아 높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높게 들어 올리려면 높게 들어 올리려면 오 뭐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아닌데? 계속 뜨면 안되는데? 맞나? 이정도? 너무 약한데? 여기가? 땡큐 왜그러냐 갑자기 또 2번이래? 너무 타이트하다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하지?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생일이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베이크 센페이 응 아 몰아야 돼 흠흠 좀 더 높게 진짜 진짜 높다 이건 돼야 돼 또 그러네 이거 안살래 이거 안살래 안해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어떻게 해 이거 아싸 돈 와 아 딱히 받을 데는 없는데 좀비 하드도 아니라도 딱히 쓸모가 없다 한 대 정도 맞아줄 의향이 있긴 한데 한 대 정도 맞아줄 의향이 있긴 한데 아 왜 받았어 아 여기 필요 없네 너무 쫄보였다 무빙 파워 완료죠 오 아 공속 너무 느려 적응 안 돼 이거 아니 뭐가 그냥 맞아주고 아니 어디다 쓰냐 브라마한테 써야 되는데 와 돈 와우 안 쓸래 그냥 더러워 그렇지 잡아서 와 라인 끝났는데 와우 아 yeah 와우 내가 알아서 심심 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도맥스 안쓴 거 아니지? 오케이 돈, 까비 자 그때 리콜 안 끊어요 이 사람 돈이 너무 잘 나왔어 근데 아이템이 로빙 다 내라 그래 내가 버틴다 안돼 우와 나노무기 짜네 네 됐어 이쪽 길로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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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 тол ему 마나 뭐하냐 이 캐릭터 미쳤어 안가 아 대포 아 겸치라도 먹었다 아니 뭐지 아 흠 아 오 아 아 아 시끄러 어 난 특포가 아니면 게임을 못해 특포 가야겠다 무조건 특포 아 이러면 신발 신발이 안 나왔는데? 포션 먹어야겠다 아 뭐냐 이거 성 괴롭혀 적팀 좀 얘들아 그만해 게임이 재미없으시잖아 뭐야 이 제이슨은 볶아도 되겠는데? 먹자 그냥 아 뭐야 아 아 아니 아니 굿빙에 없어 이사람! 뭐야? 아이고 또 좋겠나보다 튕긴 척 아 공속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고 이렇게 똥챔이야 이거 기다린다 아 피전 쓰면 안되는데 갓에 써야되는데 이제 좀 할만하네 공속이 있네 이제 아 야 왜 왜 왜 아 캡틀이 형이 많이 힘드네 지금 게임이 많이 힘들어 지금 적 팀은 아직도 돌아다녀서 객스 오면 이거 버거가지고 맞다 해야겠다 악 고급수자 아 템 뭐가지? 또 기다려야 돼 이거 다음에 사자 신발 아 이런 방어력이 없는데 흠 오늘 게임 뭐야 왜 이렇게 놔두면 오늘 게임이 뭐야 왜 이렇게 놔두면 실제로 곱둥이를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아 왜 이렇게 못 올라가 두 개를 써야 되는 건가 두 개를 쓰자 된다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로프가 짧아야 돼요 그래야지 올라가요 그래야지 많이 올라가요 역시 자 그러면은 왼쪽으로 옮기면 더 잘 땡겨지겠죠 이 철은 이제 필요없어 이미 튼튼해 아마도 호강하자 여기를 뭐냐 잠깐만 안보여 여기도 철로 하자 이러면 됐어 이거 다 필요없는 것 같은데 여기도 철 그냥 좀 더 들어올 리에 공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호프가 호프가 아예 짧아도 돼요 제가 그때 아 땡큐 거의 다 왔어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왼쪽에다 왼쪽에다만 대면 되잖아 왼쪽에다만 대면 되잖아 왼쪽에다만 대면 되잖아 왼쪽으로 해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 요정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흠 아, 알겠다. 아 그, 세팅을 안 했네 처음부터 들어올리면 안 돼요 깼어, 깼어 다음 트라이 때 깼어 이드바루스야? 아, 미드, 미드 바로스 아니겠지? 아, 미드, 미드 바로스 아니겠지?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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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타임 안 돼, 안 돼 미뤄줘 미뤄줘 싸우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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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버리고 하네 그냥 조금 아프긴 한데 상관없습니다 흠 CS 6개만 먹으면 돼 5개 4개 차이밖에 안 나요 맞아도 돼 이런 거 집 갔다 오는데 이러면 충전형 물량이 있어 좋아 그냥 맞아도 돼요 이런 거 다 맞아도 돼 다 맞아도 돼 안 빠진다고 누구 갱플 풀 안 빠졌지 그 호시계는 없지 아니 좀 아프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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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객클가 점한데? 아! 옆존멜로 피하려고 했는데 아 아 시바나 뭐해 시바나 바텀 왜 갔어 아 잡았네? 죽었네? 씨엠타임 저렇게나는데 씨엠타임 뭐야? 사형 뭐야? 나이스 죽은 듯 위 맞아주면 사는데 지금 맞아주면 W설마야 아카미리 망했어 왜 사재워 이거 아니 오 palm 오케이 에이! 근데 왜 졌어 거기? 아 아니 안 졌다고 왜? 뭐야? 아 죽었어? 뭐야? 그렇지 진작 이렇게 했어야지 잘하네 오면 꽁키리야 미래 무조건 압데시아에 이루시아는 너무 무서워 아 웃어라 허우 야 빨리 타고 와 버텨 어 궁 내가 빼놨어 무시한 건 까지 빼면 어떡해 오 잠깐만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뭐야 소식인가? 나이스 오케이 카사린 트리플케 바로 스플래쉬인가? 바로 스플래쉬인가? 집 안 갈거잖아 아 나 이거 안쌌으면 나왔네 그거 그 아이템 이겨 이겨 거기죠 보여주나? 잡은듯? 어 시바나 왜 이렇게 세? 이선마야? 원래 세지 참 원래 세다 맞어 그거 지금 먹으면 안되는데? 아 드세요 아 위드 끝났다 이제 야 왜 나냐? 왜 나냐? 아 이거 나르 나르 탱이었으면 잡았는데 예감해 아깝다 나르가 빤쏘어냈어 정말로 나버리고 그거 아닌데 아 이거 지는데 오마이갓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죽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해 들어 뭐야 위로 볼게 위로 볼게 위로 볼게 어? 게이득 왜 이러냐 자크 나한테 좀 많이 어려워졌어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소카사딘 가자 424 짱 빨라 이제 좀 맞아 죽겠는데 이거 나이스 우리팀 나이스 둘 다 잡았어 이거 자크까지 잡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자크까지 잡았거든요 죽어라 괴물 오케이 잠깐만 야 이거 왜 튼튼해 스킬 좀 써줘 오케이 내가 먹을게 아니 흠 음 아주 와봐 아니, 부디 전멸을? 오케이 아 아니네 똑같네 손해인데 안 된다 물리면 안 된다 물리면 안 된다 물리면 안 된다 아이고 할아버지 와우 아무 일도 없다 이속 짱 빠른데? 이속 짱 빠른데? 뭐야 궁이 없어 인다운 하는데 뭐 이래도 되는 거야 루피언? 나한테? 형님 왜 이렇게 써요? 버그인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싸 카리 카리 오케이 아 아 아 아 루샨 사기야 너무 쎄 치킨 먹었는데 나 자존심 상하네 똥챔이네 이거 그래도 포탑은 잘 밀어 이 캐릭은 나이스 루샨이 형 어때가 됐나? 됐나 안 됐나? 아 몰라 아 몰라 밀러 그냥 모르겠다 그렇지 나르르 무시하네 카밀이 우리나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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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진 어허 죽었어 민현 민현이 킬 쐈는데 죽었어 안 죽지? 켄체형 야 피할게 뭐야 이 판단 뭐야 이 사람들 진짜야 아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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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낚시가 되겠어 거기서? 아니 형 형이 왜 거기서 거기서 있어 형이 형 카사린 아닌데 나만 카사린인데 이거 완전 동생인데 설마 쳤겠어 이거 병 넘어서 안 쳤지 히바나 뭐 히바나 뭐 뭐야 저거 잠깐 미드 와 안 돼 아구리 당했습니다 아 이런 바론인데 켄체형 왜 바텀 갔어 아니 아구니 괜찮아 이거 설계의 분이야 그냥 단지 설계의 분이야 바로 이런 설계 바로 이런 설계 내 손 낸데 우리 바론 먹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우리 바론 먹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우리 바론 먹은 사람이 없어 아무도 이건 솔직히 스테이 가능성이 더 높았다 느낌이 그랬어 돈이 좀 모자라진가 본데 루시안이 돈이 좀 모자라진가 본데 루시안이 통앤이 대형아 저같소 해 봐봐 이래 이게 뭐하는데 아, 나를 착한 사람을 뗐네 위험한데 그러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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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줄 알았네, 와 나였으면 죽었다 이거 안 가야 되고 레드를 먹을 것이냐, 미드를 깰 것이냐인데 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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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으로 와 제라스가 예측, 예측을 하네 고수인데 설마 여기 와드겠어? 막 전메스러우는 거 아니지 지금 지금 전메스러우는 거 아니지 막 전메 한번 유도해봤는데 흠흠 흠흠 야, 큰일 났다 거기는 안 돼 그 괴물이 따라가면 안 돼 우리 팀 줄 알았잖아 기준하길래 흠 아, 시바나 이거 큰일 났다 눈 돌아갔다 지금 뺏으면 살았는데 끝났는데? 다음 게임이다 이거 전신! 궁! 어! 아! 어! 아, 이겼다 이겼다 아, 피했어 피했어 다 피했어 와, 이걸 다 피하네, 와 이거 르시안 죽어서 안 끝났다 억제기만 나가야겠네 제라스 궁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여러분 흠흠 바람의 드래곤 필요없어 바람의 드래곤 필요없어 이겼다 게임 아, 에잘리야 안 들어? 아, 이겼다 진짜? 진짜? 뭐 안 줏지? 뭐? 아... 하아... 아... 뭘 말고 관심 있는 거 아... 뒤집어 아... 카멜 있다 다른 친구가 있네 안가중 보통 왜 포기했어 야 이거 바르스 노플 먹기 잘 아꼈다 자크 왜 이렇게 됐어 그냥 간다 탈진 없는데 이기나? 모르겠는데 아 실수 나의 실수 아 너무 잘못 들어가 버렸다 전혀 이상하게 써버렸다 카밀이 12킬이야 아 아 아 다 죽었잖아 나르까지 죽었는데 끝났는데 나 혼자 막으라고 이거? 아 망했다 그냥 바론이나 먹을걸 차종 3개 뭐야 이거 진짜야? 아 아 아 아 헛 나를 왜 이렇게 약해 보이냐 나르는 나를 미드, 아니 카멜 미드도 엄청 많이 왔는데 어이쿠 안 된다 내가 주로 가면은 아 몰라 아 졌어 아 다졌네 오늘 이것만 깨고 끌게요 거의 다 깼어요 어 뭐야 세이브 날라왔어 뭔데 상관없죠 근데 그냥 깨버리면 됩니다 그냥 조금 이상하게 돼있긴 한데 됐는데 왜 이렇게 삐용 와 잠깐만 아 왜 힘들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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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그 아 아 못 내려오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못 내려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여기 설정을 안 했어. 왜 그러시죠?